20대 또래 여성 살인사건, 정유정 사건, 이번 사건을 또 계기로 증명사진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지적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하면 안 되냐, 사실 강력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정유정은 일주일 전에 증명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됐죠. 그런데 이제 증명사진이 실제 얼굴과 같은 것이냐, 이건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. 정유정은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모자도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썼기 때문에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. 작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의 경우에도 공개된 증명사진이랑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된 얼굴이 너무 달라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.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. 고등학교 동창도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못 알아봤다,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, 머그샷, 우리나라 지금 아예 공개를 못합니까? 할 수는 있는데요. 신분증 사진이 아니라 머그샷을 공개를 하려면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대부분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지금까지 머그샷이 공개된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. 2년 전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사건 때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,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논의가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? 과거 사진이 아니라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자, 이런 비슷한 법안들이 일단 발의는 돼 있습니다. 7건이 현재 올라와 있고요.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,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, 이번에는 정말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. 일단은 정말로 구체적인 행동을 공개하자, 이런 내용을 맞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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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